지금 전국이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전남 해안, 경남 남해안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늦은 밤에는 충청 이남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출근 시간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방은 점차 맑은 날을 드러날 텐데요. 다만 경기도 내륙 일부 지방엔 방무가 끼면서 가시거리 2에서 5km 정도로 차량 운행하실 때 시야 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시 현재의 기온을 보시면 서울 21.9도, 강릉 17도, 대전 21.4도, 전주 21도, 대구 18.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출근길 날씨정보였습니다.